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주사장의 노동력이 없지만 일단 날고기가 없기 때문에 괜찮아 난방 범위가 2단계가 됐어 주사장의 노동력이 없어지지 아 빨리 저거 치워줘야 되는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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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재 좀 빨리 좀 가져봐라 얘들아 속탄 없다 속탄 없다 드디어 속탄 채굴기가 가능합니다 고철 자네가 고갈되었습니다 목재도 없고 일단 석탄 석탄이 제일 모자라 또 감사합니다 폭탄 역시 폭탄 이것은 하루를 한강 요실 감사의 글귀 요양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희망이 증가합니다 다행이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그래야 게임오버가 안되죠 새로운 연구 시작하는 숯가마 음 그러네 목재로 석탄을 생산할 수 있어 석탄 광산 이거는 스팀쿠어 필요구나 진료소 개선 치료속도가 상승합니다 아 목재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네 합숙석 취사장 단열처리 아 목재가 끊임없이 필요하구나 목재 다음 티어로 하려면은 석탄이 그래도 제일 먼저겠지? 일단 석탄이 뭘 해도 제일 중요한 자원이네 중요하다기보다는 아 몰라 이거 목재랑 석탄이 목재랑 석탄이 기본적이구만 난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음 싹 다 고갈되고 있네요 이제 목재 다 다 싹 다 고갈됐네 목재가 큰일났다 그러면은 나무 캐는 거를 빨리 개발해야되네 에 목재 다섯개 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큰일났다 수사장 나무를 캐려면 제재소를 건설하십시오 제재소 업그레이드해야 되는데 나무가 없는데 이거 잠깐만 어떻게 해결하지? 더 많은 병상이 필요하다 진료소를 건설하겠네 병자들을 꼭 낫게 하겠네 이 문제는 나중에 논하겠네 기다려 봐봐 지금 불만이고 나발이고 나무 없다고 아니 목재 어떻게 해결하지 얘들이 목재를 발견할 잠깐만 그게 중요한게 아니야 당장 목재가 없다고 하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음... 뭘 철거해서 나무를 오지? 아 이거 철거를 해야 돼? 미치겠네 진짜 오두막 철거하면은 목재 15개 주니까 요거밖에 없겠네 나가 시체 유기 시체는 눈속에 버려질 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눈에 버려둔다고? 이게 무슨 경우없는 짓이야 망자에 대한 여의의 운은 어디로 간거야 살 사람을 살아야죠 연구 연구 탐험 이 방공호는 비상 보급품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모든 과학자들에게 어떤 보급품이든 사용했을 경우 도시에 돌아와 보고할 것 또 다른 도시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원을 가져간다 오예 에스팅쿠어 개꿀 음... 이 자원은 이제 제 겁니다 13명이 아픔 큰일났네 모든 자원이 마탱이가 갔어 시체를 보관할 곳을 만드십시오 시체를 보관할 곳을 만드십시오 일단 멀리 지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지으면 또 안 될 거 아니야 빨간 갓기둥님 반갑습니다 주위에서 생존해야 되는 경영 게임입니다 kg 일단 멀리 짓긴 해야 되는데 어디다 짓지? 도로가 인접해야 돼 A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석탄 채굴기. 채집소에 작업자를 투입하여 석탄을 수집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채집소를 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집소는 어떤 거지? 잠깐만 이거 지를 게 아니네. 잠깐만. 아이고. 당장 목재가 없는데. 저기서 목재가 들어오기는 한데. 그래도 밖에서 주워온 게 오니까 그걸로. 이렇게 힘들어서야. 다른 정착지를 찾으십시오. 가끔 왜 이 고생을 하나 싶어. 날씨 때문이죠. 기술 개발이 완료되고 이제. 제재소를 지어야 돼. 목재가 전혀 없어. 물자로 이제 목재가 들어오면은. 목재를 계속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겠죠. 난로는 내가 따로 지어줘야 되나? 그건 아니죠. 일단. 확정적으로 나무가 공급이 되기 때문에. 부수는 거는 미뤄도 될 것 같아요. 다들 아프네. 죽었어? 구덩이에 안치될 것입니다. 기억할게. 석탄 더미가 고발되었습니다. 취사장도 이제. 문 닫으면 되고. 고철자네가 고갈되었습니다. 고철자네가. 나무 들어오면 바로 제재소 넘어가고. 이거 병원도 업그레이드 해야 되나?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그러면은. 제대소. 업그레이드 진행 중. 연구 완료. 그 다음에 난방. 철교로 탐색. 철교로 탐색. 차비. Of. 상대방. 즉, 나무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차비. 차원. 제재소. 아멘 여기? 빨리 이제 저거 온도 떨어질 때를 대비해야 돼 열일곱 명이 아픈 장기 이식 환자의 회복 속도가 증가합니다 소이리님 반갑습니다 장기 이식 가능 석탄이 이제 쌓이는군요 어 잠깐만 석탄 캐고 있어? 야 지금이 그런거였대요? 건물 지어 빨리 네 제재소가 지어지고 그러면 저장소도 이제 지어야겠다 자원 창고 창고는 따뜻해야 되나? 창고는 안 따뜻해도 되겠지? 는 이 흠 한 무탄더미, 심령 현황, 치사장 진료소에 환자가 너무 많아 뭐야 뭐야? 안 돼! 안 돼! 이 게임 자주 튕긴다더만 젠장 자주 튕긴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튕겼네 인텔단함 아직 8일밖에 안 돼서? 하루하루가 힘들구만 희망이 바닥나면 게임오버구나 불만이 꽉 차도 게임오버겠지? 희망 어디까지 했지? 생각보다 저장이 한참 전이네 아, 잠깐만 시체구덩이도 만들기 전이야? 아니, 너무 많네 아니, 너무 많네 심하구만 일단 어디까지 했더라 일단 시체 구덩이를 약간 멀리다 같이 해야 돼 석탄 쾌고 세 명이 노숙 중 한 명이 노숙 중 노숙을 안 하게 된 이유는 병원에 갔기 때문입니다 내 알바 아닌 난로 연구 완료 제재소 제재소 연구할 나무가 없네요 근데 잔해는 닿겠어 얘네들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시체 구덩이 지어짐 망자들을 눈 속에 내버려 두는 건 결코 자랑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목재 10개가 없어서 연구를 못하네 큰일 났다 저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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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아 세 시간을 기다려야되나 기다리는 수밖에 없겠다 기다리자 자 복귀했죠? 그러면은 바로 제재 수업 글리드하고 연구소에 가서 야근을 시켜 야근 야근 각 시민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코스트 블러드 장기 이식 순인 여기서 저장 퍼스트 블러드 헤어로마이커님 반갑습니다 모두를 수용할 순 없어 석탄도 다 캐고 어린이 석탄단 빨리 제재 수업 글리드가 되어야 되는데 제재 수업 글리드가 끝나면 이제 석탄 광산인가 그 다음은 일단 석탄은 빨리 해줘야 돼 아 창고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저장 용량이 증가합니다 석탄을 쌓아둬야 온도가 떨어졌을 때 대비가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제재소를 지을 수 있죠 병원을 하나 더 지을까 애들이 많이 아프네 뭐야 기술자가 죽었어? 야근하다 죽었네 아이고 이런 어떡해 제철소 다음 업그레이드에 넣겠습니다 지금은 철 어 얘들 논다 아니 어떻게 놀 수가 있지 일하러 가 빨리 아까부터 계속 놀렸겠네 그러면 아 그리고 무서우니까 저장해야지 자동 저장은 믿을 수가 없네 이런 복한 속에서는 게임이 튕기는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땅에 떨어진 거는 이제 다 처리가 되겠네 목재 들어오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석탄을 늘려야 돼 근데 이거 며칠까지 생존을 해야 되지 게임을 좀 진행하면 알려주겠죠 그래서 탐험을 하는 거겠구나 탐험하면서 이제 다른 마을에 어떤 지식 같은 거 좀 배워서 세상 돌아가는 것도 알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 같은데 탐험대 추가 편성 40일? 생각보다 짧네요 디스 워 오브 마인이랑 비슷하네 아 얘들 왜 이렇게 아프지 잠깐만 온도 병에 걸릴 확률이 낮은데 그래도 난방을 떼줄까 아픈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네 디스 워 오브 마인 제작진이죠 날 음식이 없네 니들 일하지 마라 날로 켜도 여긴 그대로네 일단 저때 온도 떨어질 때 어떻게 버티지 일하기 싫다고요 네 모두 그렇죠 석탄 더 많이 켜야 되는데 그러면은 채굴기를 하나 더 할까 채굴기를 하나 더 할까 탐험대 추가 편성 연구 완료 난방 발전기 출력 향상 난방 구역 온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습니다 2티어 3티어 탐험대를 추가 편성하자 5명의 시민이 필요합니다 석탄 더미에서 몇 명 빠져 어린이 말고 사고 지점 사고 지점 사고 지점 구역 효과 5명의 시민이 필요합니다 자원을 수집하거나 사람이나 건물에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석탄 더미가 고갈되었습니다 저장 저장한게 새 도달했다고? 저장한게 새 도달했다고? 지금 미래님 반갑습니다 그건 시체일 뿐이야 휴먼이 아니야 당신은 죽었습니다 아 어린이밖에 없어 잠깐만 절망적인 분위기를 잘 표현한 게임이죠 인성이라뇨? 아닙니다 이 시설은 폐수되었습니다 작업 재개 이제 2티어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작업장 온도를 2단계 높이는 난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15% 세일해서 2만 얼마 정도 진료소를 2개를 돌려도 환자가 줄어들 생각을 안하네 춥니? 춥지마 한 명이 노숙 중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으면 집이 없으면 직장에서 자 출근할 필요도 없고 좋네 치료에 대한 긴급 요청 시민들이 항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즉시 즉시 진료소를 건설 건설 집이 없으면 아니 진료소 3개야 이러면 다 병들었어 진료소 지으면 또 전문가들 저기로 빠져야 되는데 큰일 났네 왜 이렇게 아프냐 얘들 체크해봅시다 일단 식량이 모자라 온실 희망이 승강합니다 노동자들도 이렇게 표시가 되는구나 잠깐만 기술자들 그래 기술자가 모자란다니까 깜깜하네 깜깜하네 야근하자 불만 오르는 거 봐 나 같아도 불만 있겠다 온실 온실 돌려서 고기 얻고 이제 호칸이 옵니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오토마톤 멀쩡한 오토마톤 강철 다리를 보고서 경외감에 차 잠시 발을 멈추었습니다 다리 위에 쌓인 눈을 지치는 기색 없이 치우는 오토마톤을 보니 그 경외심이 배가 되었습니다 이 위대한 기계를 도시로 보내거나 해체해서 자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데려가 볼까 기상관측소 기상관측소 김토 갓톤 문제가 발생했다 버려진 다리 왜 이 다리가 버려져 있었을까요 희망이 감소합니다 아니 실망하네 이거 F로 실망료 같으니 왜 니들이 실망해 법 제정의 시간이다 아직 아니다 특이장 유기물비료 시체를 비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감소합니다 끝재라구요 시체 세구를 비료로 사용합니다 의수 제작 불구자는 다시 일할 수 있습니다 불구자가 다시 일할 수 있어 불구자가 다시 일할 수 있어 오토마톤 오토마톤 집에 오고 있습니다 탐험회배가 도착했습니다 사고단 촬영들이 있는 곳입니다 보급품 중 일부가 여기 남아 있을 것입니다 목재와 나름식 잊혀진 자들의 운명 난파선 뒤 나무상자들 사이로 시체들이 있는 곳도 발견했습니다 모두 한군데 모여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자원을 가져간다 지금 당장 자원을 호송 할 필요가 있나 기상관측소도 가보자 대규모 호송대를 가볼까 방금 여기 온 거 아니었어? 아닌가 보네요 대규모 호송대를 가볼까 저장 저장 개선된 날로 그 다음 업그레이드 뭐야 나무 없어? 나무 지루 속도가 증가합니다 지루 속도가 증가합니다 비행 사냥단 30개 나름식을 가져옵니다 나무 위키 온실이 따뜻해집니다 지우 돌아가 지우 으이 무슨 이벤트가 발생할지 아직 모르겠네요 기온 떨어진다. 난로 떼. 따뜻하게 가자. 제철소. 철을 얻습니다. 근데 지금 철 쓰는게 없는데. 제재소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당장은 나무좀. 춥지마 얘들아. 왔니? 아직 안왔네. 하루가 더 걸리는구만. 다른 정착제를 찾으십시오. 저거 언제하냐. 찾아서 약탈할 것이다. 크크크. 석탄이 어떻게 되지? 생산량보다 소비량이 훨씬 많네요. 저거. 난로 몇개 꺼야겠다. 잘 끄니까. 끄니까 완전 시무룩해지는거 봐. 나 못가겠다. 속탄 저거 가져가야되. 가져오고 있구나. 미안해. 연장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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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수는 어떻게 만드는거지? 진료수 요양원에서 만드는건가? 아이고. 속보. 중괄호시장. 어처구니 없는 행정으로 시예산 바닥날 예정. 아직. 괜찮습니다. 아이 괜찮습니다. 어. 시민 한명이. 아유. 폼 감사합니다. 시민 한명이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의수 어떻게 만드는거야. 잠깐만. 법률서. 의수제작. 의료시설. 공장에서 제작 가능? 공장이 어딨죠? 공장이 어딨죠? 이거구나. 고급장비를 만드는 시설입니다. 공장. 공장. 야 연구소 야근해라. 어. 니들이 제일 중요한 애들이야. 어디갔냐. 오늘도 공밀레. 어디갔죠? 흠. 야근수당 없습니다. 휙. 석탄더미 보내지 말까 애들 추워하는데 여기나 저기나 아니 여기는 이렇게 따뜻한데 코앞에 있는게 그렇게 추워? 아니 이 온도차 대체 뭐냐고 그린동아님 반갑습니다 잠시 일시정지하고 생각을 해보자 공장을 지어야 되니까 연구소 야근을 해야겠지? 하고있네 미안 연구가 끝나면 공장 연구 들어가고 아니요 데빌 말고 저거 디스 오브 마인 비슷한 게임입니다 공장 공장 만들고 나면 제철소도 해야되잖아 해야 될거 너무 많다 애들 다 다쳐 맨날 춥고 배고픈데 일하니까 다치지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죽을 순 없잖아 관책소로 이용합니다 저장 한계치에 도달했습니다 어린이 뭐하냐 일해 마탱이가 가서 엄청나게 추워져서 원인이야 이런거는 모르는거 같은데 약간 탐사를 더 해봐야 스토리가 풀릴거 같네요 일단 살아남고 있습니다 아 약은 너무 많이 하는데 불만 봐 노동자들은 수약해져있고 식량도 전혀 없습니다 우리 도시로 데려와야 합니다 스스로 와라 강해져서 돌아와라 기상관책소로 가봅시다 쟤네들 이송해주기에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 난민들은 걸어오라 취사장 난민들 걸어오는 중 이제 공장 업그레이드 되고 나면은 공장 공장 추가해야 돼 근무 거부 자기 친구들처럼 인생을 마감하지 않겠답니다 이 남자는 24시간 동안 일하지 않습니다 불만이 약간 증가합니다 불만 너무 늘어난다 인기 없는 결정을 해도 내려가는구나 희망 희망 더 올려야겠다 어떡하지 특이장 건설할까 난로 과부하도 빨리 풀어줘야 되는데 이거 지금 풀어도 되나? 지금 풀면 안되지 난민 데려와서 일을 시켜야 돼 난민 데려와서 일을 시켜야 돼 난민 데려와서 일을 시켜야 돼 이제 공장 업그레이드가 완료됐군요 그럼 이제 제철소 필요하지 전초기지 물류소 전초기지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해줍니다 썰매를 이용하여 타범대 이동 속도가 증가합니다 나 이거 할래 근데 잠시만 증기 제재소 더 많은 목재 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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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시간 돌아가는 연구소를 보니 마음이 압축은? 스팀 코어를 얻기 전까지는 공장을 못 만드네요. 지금 당장은 할 게 없네. 어떡하지? 저장소나 또 만들까? 창고 아, 창고 난방 필요 없어요. 왜 표시를 안 해주지? 구덩이는 이렇게 표시 주면서 건물 기본 온도가 0으로 되어 있구만. 아이고, 이거 터지겠다. 조금만 더 참자. 온도 떨어질 때까지는 참아야 돼. 식량이 없네. 난민들도 올 텐데 온실 하나 더 지을까? 아, 스팀 코어 없구나. 아, 난민. 노동력이 너무나 부족한 것. 애들 다 아파서 골골대고 있어. 난민이 몇 명 올지 아직 몰라요. 애들 걸어서 오기 때문에 19, 27인데 얼마나 올지 모르겠네요. 몇 명이나 살아남을까? 5, 4, 3, 2, 1, 땡. 관측부에 도착했습니다. 탐험. 생존자. 갑자기 이렇게 많이 온다고? 어, 님들도 걸어오세요. 너무 많이 오잖아. 어두컴컴한 동굴. 걸어오십쇼. 90%? 과부가 꺼야겠다. 살려면. 그러네 이제 집들이 추워졌죠. 추움. 쌀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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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할 시간이다. 뭘 쟁여놓지? 음식? 일단은 사탄. 석탄. 석탄이 쓸데없이 많군. 근데 일단 석탄이 있어야 도시가 확장이 되니까 쓸데없지는 않겠죠. 남미나 빨리 와. 기다릴게. 최철수홀을 건설하십쇼. 최체집. 최체증소가 따뜻해집니다. 최체증소가 따뜻해집니다. 최체증소가 따뜻해집니다. 발전기 출력 향상 스팀 허브 아 이거를 이걸 아직도 안 만들었어? 소름 이제 제철소 가는 이거는 범위가 상관없나 보네요 잠시만 다 초록색으로 뜨네 아 저기다 지어야 되는 거야? 아닌데? 뭐지? 아무데나 지어도 되는 건가? 아니 도로는 지으면 되지 도로가 먼저 돼야 되는구나 아 근데 여기도 안 되는데? 왜 안 되는 거죠? 저기 지으면 자원이 파괴된다는데? 근데 일단 아 그러네 광산 노동자 석탄과 스팀 코어를 얻을 수 있다 연구 노트를 발견했습니다 날씨가 더 추워질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기상 관측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더 좋은 곳을 찾아 떠났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옥상에서 윈터홈이 보입니다 도시다 드디어 윈터홈 겨울집 보고때문에 시민들이 시끄럽습니다 어째서 이렇게 중요한 시설들이 버려졌는지 두려워합니다 희망이 약간 감소합니다 아니 인간들아 희망을 잃지 마세요 동상환자 발생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스팀 코어 저거 들고 들어올까? 근데 일단 윈터홈은 가보고 스팀 코어가 빨리 와야 공장을 짓는데 여기에서 스팀 코어 찾으면 바로 귀환해야겠다 연장근무자 식사 제공 비상근무에 식량이 소모됩니다 아이 그래 당연히 당연히 줘야지 그쵸 밥이라도 먹고 이래야지 밥이라도 먹고 이래야지 석탄이 빠르게 소모되고 있네요 지금은 생산량이 좀 더 많네 밤이라서 일을 안 한건가? 아 노동자도 없고 스팀 허브 스팀 허브 난방 구역을 추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저걸 지금까지 안 했다니 시간당 석탄 3개를 소모합니다 난 난민들 들어올거니까 만들어 놔야겠죠 어디가 좀 춥지 철이 부족하다고? 오케이 노동자 없다 난민들 빨리 좀 어 어떡하지 노동자들 다 치료받고 있고 쓸련네 어 생존자다 북극곰 몇 마리가 우리 쪽으로 돌아섭니다 동굴 안에 갇힌 사람들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곰들이 생존자들을 모두 죽일 것입니다 싸우자 곰들을 몰아냈습니다 탐험대 오는 사망했습니다 이런 젠장 탐험대가 죽었어 스팀 허브 범위영상 이제 철 빨리 캐서 아 빨리 좀 도착해라 나 이거 진짜 사람이 너무 없다 석탄 채굴기를 잠시 끌까 힘들다 탐험대 바로 띄우자 이거 건설 끝나면은 바로 탐험대 투입하겠습니다 아 그럼 너무 늦잖아 누구 다섯 명 여기서 다섯 명 뺄까 뭐야 뭐야 아 철댕댕이 오토마톤이 도착했습니다 오토마톤이 도착했습니다 대부분의 작업장에 노동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쉬지 않고 일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두번 스스로 재충전을 합니다 와 오토마톤이란다 일해라 옴닉 뭔가 떴군 오토마톤이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노동자를 완전히 대체할 수 있으며 잠깐의 시간을 제외하고 쉬지 않고 일합니다 합숙소 합숙소 이제 멀리 가려면 텐트보다는 합숙소로 그리고 주택으로 넘어가야겠죠 합숙소도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예 아 잠시만요 지금 아.. 노동자들 다 뭐하고 있니? 이거 쉬는데 왜 노동자밖에 안 나와있어? 탐험대 동굴이 끝인가? 태양이 꺼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밑으로 가야겠다. 생존자들이 이제 도착할 때가 됐습니다. 온다. 그들이 온다. 이제 제철수랑 오토마타로 넘어가야지. 범율 써. 유기물 비료. 아이들이 작업중에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무 비상근무 두기장. 불만을 감소시킵니다. 수프. 환자 분류. 현재 환자의 4분의 1이 즉시 사망합니다. 수프. 메버려둘까 이거? 굳이 꼭 찍어야 될까?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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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안찍는걸로 왠지 저런거 안찍으면 손해보는 기분이긴 한데 일단은 기다려보죠 시장님 나빠요 이유요 아니 내가 뭐랬다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희망도 아직 절반이고 불반도 이 정도면은 1등 시장 아닙니까 사장님은 최선을 다 시장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왜 뭐야 아 왔구나 난민 왔구나 합숙 수화지 개발 안됐지 텐트 지어야겠네 그래도 이제 일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왔구나 일해 윈터홈에 도착했습니다 탐험 평화된 도시의 거리에는 수십구의 시체가 널브러져 있습니다 도시의 연대기에는 증가하는 절망 정부의 붕괴 차원 구갈로 인한 기아와의 싸움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우리는 시체를 머금해 연명하고 있다 가만은 없다 신이시여 저희를 용서하소서 도시 모두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희망이 감소합니다 아 왜왜왜왜왜 야 영국을 떠나는게 아니었어 저들도 살아남지 못했는데 런던에 머물러야 아니 희망 희망떡락 아니 이 자식들아 윈터홈이 몰락하다 윈터홈이 몰락하다 일부 시민들은 모든 것을 저버리고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공황에 빠지고 있습니다 나아갈 길을 선택하십시오 신앙 신앙 신앙을 다질 곳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며 희망을 얻습니다 예배당 두 곳을 지어야 합니다 아니 윈터홈 저거는 철이 없네요 철은 지금 캐고 있습니다 비상근무하자 사이비 아니 이거 왜 안하냐 나도 노동자 떠나고 싶어한 신앙이 우리를 구해줄거라고? 말도 안돼 런던파 갈랐었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고 희망을 주십시오 15일 카운트다운 들어오는구나 런던파가 도시를 장악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믿어야 한다 생존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알겠다 난민들은 일해라 빨리 코어 세 개나 나왔으니까 얘네들은 돌아와야겠다 미국이냐 성조기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일해 이놈들아 일해 이놈들아 철이 필요해요 철이 필요해요 일해 이놈들아 예배당 지어야 돼 삼이라네 김 나온다 김 나온다 이제 날루 안 떼도 되겠지? 일해 이놈에 일해 이놈에 일해 이놈에 일해 이놈에 예비해당을 두 개를 지으랬는데 하나는 어디다가 짓지? 어쨌든 저기랑 안겹치는 게 낫잖아 그것은 철 나오고 나서 생각해봅시다 연구소 하나 더 지을까? 그렇다고 해봅시다 내가 나나 Spirit details 예배당 근처에 거주해서 희망이 올랐군요. 예배당 요쪽에도 하나 진짜. 여기 짓는 건 너무 비효율적인데. 너무 멀어도 좀 그렇고. 음.. 이쯤? 아, 잠깐만. 불편하네. 잠깐만. 딱 맞춰서 지어야지. 이제 공장도 짓고 테크 올려야 되는데. 제철소를 하나 더 할까? 온실 단열처리. 자원. 채집소 단열처리. 증기제철소가 더 높구나. 그러면 이거 지금 짓지 말고. 나중에 증기제철소 짓자. 흠. 이럴 수가. 몇 명이 노네. 연구소 하나 더 짓자 그러면. 기술 연구소. 공장. 공장. 아니네. 예배당이네. 공장 어디 갔냐. YSD님 반갑습니다. 공장. 공장 아직 안 지었나? 안 지었구나. 이게 돌아와야 돼. 스팀쿠어가. 그 전까지는 발이 묶여있네요. responsible the contract not like this, 엘리성은 터 mailing상. 많이 해주세요. 블랙핑기 commission. 아, 일해라. 일래라. 어서 일해라. 얼마나 간내해야 어쩔 수 없잖아 연구소 한개 더 돌리고 안전해 증기제철소 연구 완료 런던파 희망 수준이 낮을 때 시민의 수가 증가합니다 저장공간 안도 속탄은 이미 추가로 저장하고 있고 제철소를 짓자 자원 증기제철소 자 다음 증기 속탄 채굴기 속탄광산 숲감아 아까 뭐하려고 했더라 의수간소화 다음 피하러 가려면 자원이 많이 부족하고 진료소개선 합숙소 요거부터 만들자 런던타다 11명이란 뜻이지 여기보다 좋은 시가 어디있다고 지금 애들이 밖에 안나가 봐서 그래 어디가 봐 여기보다 좋은 곳인지 생존자들이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또 세워야돼 텐트 목재가 부족하네 텐트 목재가 부족하네 헤라난민들아 제재소 여기도 지어야겠다 나무가 없어 나무가 없어 근데 나무좀 희망수준보소 한명이 배고프다고? 아 먹으러 가고 있음 60명이 노숙중 아 왜케 많어 야씨 한번에 훅 들어오네 합숙소 이제 오픈됐고 탐험 보내고 미국이냐 영지 일단 합숙소를 지어야겠죠 나무가 없네 아 잠깐만 나무 왜케 없어 큰일입니다 애들 밥도 없는데 어떡하지 런던파가 더 많은 지지자를 얻었습니다 밥 동의 큰일났네 흫 제재소 업그레이드가 먼젠가 아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업그레이드 못해 런던파의 합륜의 시민들 아무것도 못하죠 남은 일수 13일 많이 발전됐습니다 제재소를 지어야 되는데 이거 빨리 일해라 나도 야근시키기 싫은데 차원 증기 제재소 천공기 합숙소 천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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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난민이 들이닥쳐서 탐험배가 도착했습니다 자동화된 석탄 광산입니다 섬뜩한 침묵만이 가득합니다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석탄 발견한 자원만을 수고합니다 추후 광산을 다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당한 자원을 얻을 수 있지만 광산은 두 번 다시 사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 200개 나무 200개면 단숨에 쭉 올릴 수 있을 텐데 네 알아서 걸어오라고 시켰던 난민들 다 걸어왔습니다 해체한다 그러면 얘들이 들고 있나 그러네 빨리 복귀해 증기 제재소 업그레이드 했고 습가나 증기 석탄 채굴기 valves 거주실 더 만들어줘야 목세가 Isn't that bad? 비중 우onge 희망 초정예배 초정예배 예배 제발 가지마 같이 살자 추위로 인한 분노 거주지가 춥습니다 24시간 이내로 추운 집 3채에 난방을 시작해 3일동안 유지해야합니다 이거 추위로 춥지마 아니 자원이 쌓이면 알아서 해줄텐데 이것들이 나라고 니들 춥게 하고 싶겠냐 이것들아 내 맘도 몰라주고 석탄이나 캐봐라 일이나 시켜야겠다 내 맘도 몰라주는 것들 일이나 시켜야겠어 온실 하나 추가요 예배당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십쇼 미국인 야영지에 도착했습니다 탐험 굶주리는 미국인들 굶어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원을 가져갑니다 철과 코어 이제 자원이 훅 불어날텐데 그때 한번 연구를 쭉 땡기죠 자원은 지금 쟁여놓고 그러면 식량을 빨리 비축해야겠다 온실 돌려 빨리 온실 돌려 빨리 자원 증기재재소 자원 증기재재소 자원 증기재재소 자원 증기재재소 목색이 부족합니다 목색이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암기 합숙소 런던파가 더 많은 지지자를 얻었습니다 망할 놈들 예배나해 이것들아 예배나하시라구요 온실 온실 속의 어린이 아 밥이 없구나 갑자기 사람이 확 불어나니까 밥이 없지 온실이 3개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 없다고? 다했네 토마토는 장난 아니구나 스팀허브 범위상향 저것도 해야돼 아 복귀었다 빠르게 발전하자 빠르게 발전하자 빠르게 발전하자 시간이 없다 공장 짓고 탐험대 임시 거주지에 도착했습니다 주여 진보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희생하는 저 천재를 용서소서 저희는 용서하지 못하겠나이다 우린 비석을 건드리진 않겠지만 나무를 얻기 위해 오두막을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나무와 코어를 얻었습니다 벽으로 둘러싸인 거주지 탐험대 밑으로도 보내고 윈터홈의 전초기지를 제작할 수 있다고? 해야겠다 근데 저거 개발할 시간이 되나? 스팀 코어 있으니까 온실 하나 더 만들자 스팀 허브를 더 만들어줘야 되나? 지금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커버가 추운 건물이 어디지? 다 춥네 온실은 추위 내성이긴 한데 저래도 춥네 여기 허브 하나 건설해줘야겠네요 연구소 하나 더? 초과 근무 미상근무로 불만이 크구나 저장한 게치 야 일하네 너 분해해버린다 오토마톤 오토마톤이 지금 필요할까? 그래도 일단 하나 만들어 놓자 목재가 넘쳐나고 있네요 목재가 부족해서 확 늘렸더니 목재가 이제 빠르게 철을 채굴합니다 업그레이드 하자 석탄 채굴기 석탄 채굴기 과부하 증폭기 과부할 때 온도가 2단계 증가합니다 스팀업 범위 영상 요거하고 연구소 하나 더 하자 이풍당당 남는 목재로 뭘 만들지? 온실? 아니야 쿠어와 깨어들 이미 온실 충분히 돌아가고 있고 음식 썩는다 저러다가 다들 따뜻하게 지내고 있군 아 인력이 많은데 이 많은 인간들을 어디다가 어디다가 일자리를 어디다가 만들지? 그냥 런던파 집에 가라고 하면 되냐 그냥 가 그냥 밥 아까 오니까 공장 한 개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쟤네들 런던 가고 싶다 잖아요 어차피 런던 가면 아무 것도 없고 얼어 죽을텐데 근데 그렇게 가고 싶을까? 쓸모없는 것들 연구소가 만들어졌습니다 불만이 좀 사그러지나? 너희 연구직놈들은 연구직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야근을 해야 됩니다 죽어가는 망명자들 몇몇 생존자가 숨이 붙어 있었습니다 간신히 말입니다 망명자들을 도시로 인도한다 그들의 운명에 맡긴다 망명자들의 물자들을 약탈한다 약탈 피와 약탈 환상적이야 지금 너무 많아서 얘네들 관리 안 됐는데 약탈하면 또 희망 떨어지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게 걱정이거든요 탐험드들이 약탈했어 하면서 또 마을사람들 웅성웅성대면서 런던파 늘어나고 이러면 개짜증날 것 같은데 운명에 맡긴다 운명에 맡긴다 드레드노트 상륙지점 너무 많아 우리 도시에도 사람이 다들 놀고 있다고 우리 모두의 화학을 이끌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 되다 손절했습니다 손절했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마을사람들이 죽잖아요 뭐야 2단계였어? 언제부터 2단계였지? 지 알아서 2단계로 올리네 석탄 낭비하고 있었구나 지금까지 이제 업그레이드 완료되면 알아서 2단계가 되는구나 난방 범위 3단계도 올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3티어 가자 석탄이 이제 추울 때 쭉 빠지니까 지금 쟁여놓는 거죠 이제 온도 쭉 떨어지잖아요 석탄 아니 석탄이 남아있어야 사람들 목숨도 남아있는 거죠 석탄 없으면 다 죽어 대성당 희망을 증가시킵니다 신앙파수대 독실한 신자들 시위를 해산할 수 있습니다 불만이 증가합니다 성소 노동자들의 희망과 효율을 증가시킵니다 3곳이나 지어야 돼 고급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제 온도가 떨어질 때가 왔군요 다시 2단계로 올려야겠는데 런던파가 더 많은 지지자를 얻었습니다 망할 것들 야 나가 밥 먹을 거 다 먹고 갈 거면서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밥 충무는 거 봐 내일 나가 밥 아까우니까 아 뭐야 약속 지켰는데 아 젠장 스팀 오브의 난방구역을 확장합니다 과부하 초고열 용광로 초고열 용광로 아 범위 1단계 왜 지 멋대로 2단계 되는 거야 여기에 될 수 없다 성소 건설 업적 달성 새 오토마 돈 잠시만 의수만 들어 3티어 갑시다 오토마 오토마타 어디에 일 시키지? 스팀 오브 하나 더 만들고 이쯤에 지어야겠다 이쯤에 지어야겠다 야 철 희망이 증가합니다 제발 희망을 잃지 마세요 노는 인간들도 많다 노는 인간들도 많다 어떻게 관리할 수가 없네 작업대를 작업대를 더 만들까? 석탄도 더 캐고 쌀쌀한 정도면 버틸 만하잖아 거주지는 따뜻하게 주고 얘만 불쌍하네 어쩌라구요 우리집 아니면 수고 드레드노트 탐험 남쪽을 향한 불빛 테슬라 시티로 갈 수 있습니다 자원을 가져간다 테슬라 시티 여기도 또 테슬라 런던파 늘어나는 거 아니야? 저기도 망해가지고 사람들 막 울고불고 징징대면서 여기로 오는 게 아니었는데 이러면서 망할 것들 쉑쉑 태동하는 희망 물건들을 재단에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세 명이 노숙중이라고? 왜? 집을 드리겠습니다 얘들 너브 논다 석탄 좀 더 캘래? 석탄이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이대로 가면 금방 독난다 석탄 더 캐하네 석탄 자 3단계 증기 석탄 광산 숙가마 일단 숙가나부터 해볼까? 일단 숙가나부터 해볼까? 제철수 철 누가 자꾸 먹는 거지? 철이 생겼다 없어졌다 하는데 아이고 나무 가득 찼다 잠깐만 저장소 나무가 가득 찼어 집이나 더 지어놓을까? 빈집 필요 없지만 빈집 식량도 가득 찼네 그러면은 저장고를 짓자 창고 창고는 언젠간 지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지으면 되겠지 구석탱이에다가 창고 지읍시다 창고 그러네요 더 따뜻한 집도 만들어야 되고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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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얘네들 일도 안하고 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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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떡락 신앙님 야외취사장 따뜻한 식사를 만들어줍니다 근처 작업장의 온도가 증가합니다 신앙치료소 중병을 치료합니다 신앙파수대 대성당 대성당은 희망을 증가시킵니다 때때로 불만이 약간 감싸입니다 대성당으로 간다 근데 철이 없네 철 너무 없다 얘가 철이 많네 얘 데려오자 불굴의 심신을 가진 자들이 추위를 뚫고 살아남으리라 거리는 새까맣게 탄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 살이 타며 내뿜는 악수로 가득합니다 도시에 접근하지 않는다 얘네들 돌려보내서 철 쓰자 증기제철소 증기제철소 증기제철소는 이미 다 만들었어 더 만들 수도 없고 더 만들 수도 없고 일단 일단 다음 철은 연구하는데 바로 써야겠지 벽에 적힌 글귀 도시는 파멸할 거라고 낙서를 해놨습니다 나쁜놈아 대성당 건설해야 되는데 사사님 반갑습니다 하이루 석탄이 부족하다고? 왜? 졸라 많은데 아 약 하루 남았구나 진짜 부족하네? 잠깐만 담수온천 생존자 생존자들을 도시로 보낸다 얼어붙은 가수원 눈 덮인 절벽 사람의 형체가 보입니다 의료 의료 하지 말 걸 그랬나? 그냥 애들 다 죽일 내가 왜 애들을 살리느라 그 고생을 했을까 그냥 죽여서 비료로 쓸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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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갈 것들 어떡하지 지금요? 16일째군요 40일 정도라던데 어떡하지 얼어 죽게 내비 두꺼 그러면 희망 떨어져서 바로 게임 오버할 것 같은데 너무 많아 애들이 너무 많이 살려놨어 죽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살려야 런던 타고 더 많은 지시자를 얻었습니다. 나쁜 놈들. 더 버틸 수가 없나? 구독과 좋아요는 wireto interests twice a year until the reverse starts. 버틸 수가 없앱냐 에잇빛이 A840系, 철이 도착하면 지울 수 있는데 11시간이나 남았어요 일단 대성당 제일 먼저고 큰일 났네 일단 대성당은 조금 미룰 수 있고 당장 있는 철로 망할 런던파놈들 생각보다 잘 모르고 잘 모르는 게 정신이 깨달아 슛까만 증기 제철소는 더 지울 곳이 없고 철은 이게 다야 눈 덮인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윈터 홈에서 온 난민 군의 사령관은 스스로를 절대 권력자로 임명했습니다 무력으로 질서를 유지하려 했습니다 도시를 많은 사람이 떠났습니다 자원을 가져간다 숨겨진 동굴 너 나와봐봐 노동자가 일해야지 증기 석탄 채굴기 그리고 대성당 대성당 짓고 있나? 아니지 자원의 사령관은 스스로를 통해 오토마톤 어따 쓰지? 오토마톤을 가까이서 연구하기 위해 하루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오토마톤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술자는 24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개꿀. 문명류인가? 제가 문명을 안해봐서. 조금 다를걸요? 오토마톤 어디다가 일을 시키지? 대성당이 건설됐습니다. 예배하자. 창고도 더 지어야 돼. 자원 창고. 열심히 개발하자. 오토마톤 놀고 있는데 저거 어따 쓰지? 쥐 사장? 쥐 사장야라 보대사. 연구소 하나 더 지을까 연구소 4개 가까친가 탐험대가 도착했습니다 어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니 아이를 34명이나 감당 안되는데 애들 꼭 애들을 피로거울게임 피로거울게임 여유있는 음.. 선택지를 이렇게 이렇게 주는게 어딨어 연구소가 어떻게 안되나 이거? 모든 거주지에 난방을 공급하겠네 거주지를 살만함 이상 상태로 만드십시오 아 나무 다 날리진 않았구나 다행이다 창고가 건설되고 나면은 나무 더 보관할 수 있으니까 증기, 석탄, 광산 석탄이 필요해 불 때야 돼 불을 안 떼니까 애들 춥다고 난리잖아 불을 안 떼니까 애들 춥다고 난리잖아 희망이 조금 오르긴 했는데 런던파가 런던파에 아직 가담하는 애들은 없군요 희망을 조금 더 올려야 적에 떨어질텐데 어떻게 희망을 더 올리지 희망을 더 올려야하는 halfway 희망이 더 올려야하는 방법 희망을 더 올려야함 그 런던이 희망을 더 올려야함 희망이 더 올려야함 희망이다 희망이 더 올려야함 희망이 높아가게 희망이 부서지지 않기 하.. 식량 없네 알츠원 성소로 효율 높여줄 곳이 더 있나? 딱히 더 없어 보이네요 애들 오면은 어떻게 먹여살리지 또 다른 기물파손 희망이 약간 감소합니다 음식 다 떨어졌네요 온실을 미리 더 지어놨어야 했나? 진행되고 있는거지? 밤이라서 그렇지 폭행당한 성직자 신앙파수대를 모아 치아를 바꾸어라 반격하라 신앙파수 신앙파수 흠 그냥 기도나고 내비도나야될까 아니 런던파이 이 자식들 그래놓고 그래놓고 우리 도시 밥은 다 먹으면서 분명히 아픈 기생충같은 놈들 세 명 더 늘어났어 세 명 더 늘어났어 세 명 더 늘어났어 이 망할 런던파 이 망할 런던파 런던 하아 성수호는 지금 필요없고 숯 감아 계속 돌아가고 있고 석탄 생산은 정상 궤도로 올라갔고 음식도 정상적으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어느정도 정상적으로 돌아왔네요 먼 미래를 봐야돼 이제 저 망할 런던파 쫓아내야 돼 정의로운 교탄 때때로 불만을 감수시킵니다 소량의 자원을 복구합니다 논란이 되는 법률 아 아 예 난민들 오자노 아 난민 오는거 너무 무섭다 진짜 아 제발 난민 아 아 아 난민 너무 무섭다 온실 더 짓자 그러면 난민들 밥 줘야지 저 하나 살기도 힘든데 저 하나 살기도 힘든데 아 아 아 아 아 뭐야 노동자 어디갔어 빨리와 아 스팀코어 두개나 먹어 소름 이제 엄청 커졌습니다 녹색 노란색이요 어디요 시험채 필요 오토마톤을 내줘라 숱 감아 논다 어린이들 오면 일 지켜야지 일해라 어린이들아 세상의 무서움을 깨달아라 죽는거보단 일하는게 낫지 않겠습니까 어린이들도 인용먹자 낫민이 식량으로 변하는 매직 석탄 채굴기 여기가 아니네 석탄 채굴기 아니야 저거 아 다른건가 보다 아 예배해서 빨리 뭐야 닫혔네 문 닫어 그러면 불만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모두 집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숱 감아 생산량이 증가합니다 어 단자리님 반갑습니다 휴학이다 휴학 아니 휴강 휴강이 아니라 뭐야 저거 그 뭐야 이름 까먹었다 종강 악 종강이야 지역탐색 자원을 가져간다 아 나무게이든 먹을 수 있는 부분은 모두 벗겨나간 겁니다 담수호의 생존자들이 무엇을 먹었는지 알겠습니다 인용 먹었잖아 무서운 놈들 전초기지 건설 아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겠다 이거 말고 전초기지부터 그리고 나무 덕해려면은 증기재재소 증기재재소 도로 이상하게 지어진 거 보소 어쨌든 일자리가 생겼으니까 난민받아서 일을 시켜야겠다 이 녀석들 내가 따뜻한 이부자리와 먹거리 그리고 일자리를 제공해 주지 오기만 해봐라 단단히 벼르고 있습니다 추우니까 애들 많이 아파하네 대성당은 행시를 바꿀 수 있도록 영향을 줍니다 잠깐만 이거 경향이 희망 왜이래 성직자나 공격당해서 그렇구나 이거 성수화는 더 지워야겠다 이거 성수화는 더 지워야겠다 내가 시장인데 내가 시장인데 뭐가 무섭냐 희망을 가져라 첨탑 첨탑 지어서 시민들 좀 줄일 수 있겠다 런던파 런던파 9일 남았군 그냥 그래서 니오가 자꾸 올려보내는 거구만 아저씨는 축구안 보고 우리랑 놀아 즐거죠? 맞죠? 아저씨는 축구안 보고 우리랑 놀아 즐거죠? 맞죠? 참 다부를 가죠 반박시 있게 말 못 예 아유 유기농 가지볶음닉 홍감사합니다 당근 빠따 주시바 전초기지 건설 아 전초기지 팀이 와야돼? 생존자 한 명이 사망했습니다 전초기지 전초기지 나 건설하고 있지 아 연구중이지 됐다 이제 난민 들어오면 일시킬 수 있다 희망을 되찾는 시민들 희망을 되찾는 시민들 이 소식이군 아 아 사악한 런던 타놈들 내가 모조리 설득시킬 것이다 너희들을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할 것이다 군럭 의수 두개 더 만들고 전초기지 물류소 와 이거 왜케 커? 아 별로 안크구나 아 저기다 지어야 되는구나 도로도 이어줘야 돼? 가지가지 하는구만 가지? 오토마트는 지금 필요 없어 사람이 보당 많아서 의식주 개선된 온실 매일 60개의 날음식을 생산합니다 가지? 타락? 맙소사 오토마트는 하나 남는 거 있나? 두번째 이시 이런던 이런던 인제 이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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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동자가 없구나. 잠깐만 어디서 노동자 때우지? 노동자가 없네. 잠깐만 온실에서 일하는 애들이 너무 많네 조금만 뺄까? 다섯 명이 압툰 다섯 명이 압툰 흠 저장한 게 치라고? 석탄이? 그럴리가 스팀 코어를 내줘라 아니 빌려준 오토마톤을 망가뜨렸다고? 계속 진행해라 스팀 코어는 아직 없다 찾으면 줘야겠네요 우리 철댕댕이 실패했잖아 소수의 런던파가 맘을 돌립니다 희망이 증가합니다 소수의 런던파 제발 8일 대 런던파 24 설득해야 돼요 철 맞네 잠깐만 신앙 맛을 조금만 보거라 신앙의 맛이 어떠냐 어촌 약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목대를 얻기 위해 오두막대를 철거한다 마을은 온전하게 남아있습니다 어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을 남겨두자 마을 남겨두자 이거 갖고 돌아와서 저거 배터리 들고 온다 그리고 전 조기실을 지읍시다 저기도 남미는 이제 오냐 이제 와도 돼 개선된 온실 완료 저거 또 지읍시다 아 스팀쿠어 필요하구나 못 지어 수고 수고 4티어까지 갈까? 티어 올리자 블루리스님 반갑습니다 티어 올리자 자 내가 창고 어디다 세웠지? 자원 창고 여기구나 여기구나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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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필요할 것 같네요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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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고 필요할 것 같네요 식량이랑 석탄 석탄 이거 할까? 신앙파수대 하면은 불만 증가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시위 해산할 수 있잖아 불만이 매우 감소합니다 갑시다 석탄 2단을 싹시 2단이다 신앙파수반 가지를 믿으세요 가진 입만이 당신의 덱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중재할 사람이 생기겠군 현명한 판단이야 식량 도둑질 신앙파수대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신앙파수대가 나오자마자 일을 하는군 소리로 전 초지의 팀 시민이 10명이나 필요합니다 잠깐만 노동자가 너무 부족한데? 아니 니들 왜 또 아 이거 아닌가 이게 그거네 이게 행렬이네 시민 10명을 어디서 들고 오지? 뭐야 식량 생산량 왜 이렇게 줄어들었어 아 밤이라서 그렇구나 지금 배달되고 있습니다 17명 그리고 어린이 31명 어린이 저렇게 많이 들어오면 어떡해 네 흠 노동자 이거 바로 보내야 되는데 데려오자 어린이 노동 색상 사실 이미 찍긴 했습니다 아 얼마나 춥길래 이렇게 아파하는 거야 애들 여기가 아프구나 여기는 코어가 불 때 주니까 상관없고 여기만 보일러 떼면 되겠다 차분기간 연구 완료 4단계 기도수를 연구할 수 있습니다 4티어 가능 온실종자개량 5티어도 지금 올릴 수 있나 5티어 바로가자 스팀업 효율성 양상 소비량이 33% 감사합니다 날로 효율 이거 빨리 해야겠는데 연구 연구소 하나 더 지으면 좀 나아지나 아니 근데 사람이 없네 난민을 소중히 하지 않았던 제 잘못입니다 근데 난민 난민들 한참 올 때는 밥이 없어가지고 안 받았는데 이제는 오케이 석탄은 많은데 석탄 가져올 사람이 없네 빨리 어린이가 도착해야 돼 얘네들 다시 저기로 보내고 어른항으로 아니다 얘네들 데려오자 중환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얼마나 춥다고 자꾸 영하 40도면 춥긴 춥네 근데 아니 그냥 쌀 사람인데 창고는 필요 없잖아 창고는 일하는 사람도 없는데 하이룽이다님 반갑습니다 생존 경영입니다 경영입니다 변심 런던파가 하향샤에 들어섰다 오케이 오케이 왔다 전 죽이지 여기 어린이 붙잡아 오지 그러면 그러면은 얼음항으로 도시가 더 따뜻해지기를 전 조지 팀 더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폐기할까 온실 온실 돌려야 되나 뭐야 온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야 빨리 식량 모아 잠깐만 날도 효율 오티어 찍고 오티어 찍고 한파가 온다 한파가 온다 석탄을 쌓아놓자 석탄을 쌓아놓자 휴업 휴업 왜 이렇게 아픈 애들이 많지 식량은 온실에서 수확합니다 사냥도 있어요 엠 엠 엠 엠 최지은자 14명이 감화되었습니다. 런던파 17까지 떨어졌네요. 이 정도면 극복하겠는데 근데 이거 어떡하지? 온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게 제일 문제야. 석탄 쌓을 수 있을 만큼 쌓아놓자. 식량이랑 요청을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요청하셨습니다. 아픈 애들 너무 많고 의린이 언제 오냐 난민 바다도 후회했을걸요 신앙파수들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빌어먹을 런던파 놈들 다 신의 곁으로 보내드려야 되는데 살인자 다 신의 곁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추방 법률 제정하면 희망이 조금 더 오르겠지 약속을 지키니까 다 신의 곁으로 보내드려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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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신의 곁으로 보내드려 Tribal 오토마톤 하나가 대기중이구만 어디다가 보내지? 딱히 보낼 데 없는데 페널티킥으로 한골 연구소의 오토마톤 일 알 수 있다구요?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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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망편 시티즈 됐다 5티어 띠용 발전기 범위영상 이거 빨리 찍자 야근시켜서 빨리 찍자 띠용 안되는데요 이런 일단 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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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신앙 치료소 지금은 제정하지 않겠다 아 연구를 해야 되는군요 딥러닝인가 머시기인가 석탄 왜 이렇게 많아 갑자기 아 가득 찾아 넣어 잠깐만 일시정지 숫가마 일 그만둬야 되는데 숫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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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산 연구소 석탄을 어디다가 쓰지 더 저장할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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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사장의 오토마톤이 일하고 난방 구역을 확장합니다. 한 번 더 석탄 소비량이 증가하지만 그래도 중환자 우르를 발사하는 것보다 낫지 온도가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 구간만 버티면 온도가 올라가니까 식량을 빨리 모아야 되는데 아니 애가 어리면 거짓말 할 수도 있지 왜 우리 애기를 죽이고 그래요? 애기를 죽이는 대신에 저 인간을 죽여야 돼 후원 감사합니다 26명이 노숙중 우리 어린이들 노숙하고 있어 집을 지어주겠습니다 그룹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지? 밥 야근시키자 애들 밥 밥 밥 밥 희망 떡상 희망 떡상 런던파가 물러나고 있어 이게 바로 희망인가 이게 바로 희망인가 이게 바로 희망인가 병원 지을 수 있나 병원 없지 한타 온다 진보된 날로 온도를 3단계 높입니다 아예 3단계 높입니다 더 추워집니다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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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게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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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공기 아직 안했네 의식주 온실종자개량 온실단열처리 온다 주위가 온다 또다른 도둑질 신앙파수대에게 도움을 요청해라 음식을 94개나 훔쳐갔다고? 사람이냐 아니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다 신앙파수대가 실패했습니다 안돼 걸리면 뒤진다 신앙파수대가 살해되었습니다 야 잠깐만 도둑 중 한명을 붙잡았지만 살인자는 아닙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어라 런던타가 줄어들 것입니다 런던타 단 8명 런던타 나갈 것 시민 한명이 사망했습니다 런던타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런던타를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런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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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만 새 나 뭐 임마 밥없어 꺼져 반만 돌리고 나머지는 쉬어야 되나? 난방. 우야! 잠깐만. 풀스탑님 반갑습니다. 일단 일시정지입니다. 일하지마라 너희들. 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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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토마토니 하면 안 돼. 꺼져. 오토마토는 여기서 일 못하는구나. 아닌데? 오토마토는 어디갔어? 오토마토는 어차피 지금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저기 보내는 게 낫지. 분장 ifcagle fuse 이듬지 redden à temple? Hawaihtal 순54우는 우삼isce share 호텔을 비웃OOOO5 마토는 우승선이 Regarding B20otto는 우승선이 되니까 즉 zip-1 Yoks versusB-1 아닌데 0 아니야 그러면? 일단 기다려보자. 지금 휴업이라서 그런데 난로 켜면 2단계 올려서 일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일 안 할 거고. 얘네들 얼어 죽네. 잠깐만. 불 켜줄게 기다려봐. 아 얘들 좀 이주시켜야겠다. 좀 덜 추운데로. 그리고 여기 얘들이 문제네. 이거 철거시킬까? 차라리 중앙 근처에다가 아 철이 없네. 큰일났네. 이러면은 석탄이 이... 그래도 버티네. 근데 스팀워브가 낭비가 너무 심한데. 근데 일단 버티니까, 버티니까 뭐 문제 없긴 한데. 버티는데 뭐가 문제야. 잠깐만, 공장도 끄자. 보일러 많이 떼면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앞장서겠습니다. 쟤네들도 생사람 잡는 거 아닌가, 물론. 철 없다, 철. 진보된 제철소. 매우 추움. 그럼 이제 추운 곳 없지. 다행이다. 이대로 버티자. 석탄도 충분하니까. 온도 오를 때까지만 참자. 런던파도 수그러들고 있고. 다행이다. 할 것도 없는데 빨리 감춰. 아...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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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왕루에 도착했습니다. 드레드노트 USS 파이스토스가 얼음을 깨뜨며 나아간 넓은 왕루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공학의 기적 얼음에 갇힌 드레드노트 여기 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요? 인적은 전혀 없습니다. 공학의 기적 공학은 기적이지 아니 왜 석탄이 두덩이가 됐어? 버그야? 희망이 증가합니다. 군두린 자들은 배불리 널 먹을 것입니다. 이거 버그인가? 석탄 더미가 두더미가 됐네요. 암튼 버그인 석탄 무시무시하게 나오네. 잠깐만 그러면 진료소 이것도 밥 줘서 빨리 회복시키자. 진보된 제철소를 건설하십시오. 진보된 제철소를 건설하십시오. 진보된 제철소를 건설하십시오. 석탄 석탄 채굴기 고압 펌프 석탄 많은 석탄 더 많은 석탄 석탄 너무 많은데 석탄 두렵게 많네. 잠깐만 뭐하자고 석탄 이렇게 많어. 잠깐만 만 모자란 것보다는 100배 나은데 왜 이렇게 많아 창고 더 만들자 모자란 것보다는 100배 났지 창고 어디갔어? 철이었구나 설득 다가는 수수 런던파의 일원이 군중들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런던으로 간 탈출에 동참시키려고 합니다만 귀에 잘 들리지 않습니다 군중을 해산하라 런던파가 설치게 놔둘 수 없다 그 속에 있던 모든 사람이 런던파는 아니었다구요? 어쩌라구요? 런던파 설치는 꾸나시 내가 못 본다 빌어먹을 것들 런던파 척결 진보된 제철소로 넘어갈 수 있네요 이걸로 넘어가서 철 철 좀 땡기자 드레드 노트에 도착했습니다 탐험 그러게요 난방 다 돌려도 될 것 같은데 핵심 부품은 전부 사라졌지만 선체 철량을 보니 전초기지를 세우는 데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예 개꿀 철 전초기지라니 저거는 꼭 만들어야 돼 근데 어떡해? 전초기지 레벨업 하려면 여기서 찍는건가? 아 이거네 저것도 바로 개발해서 전초기지 중 만들겠습니다 런던파 다섯 남았다 근데 개발 다 하면 그 다음에 뭐하지? 저장 중 왜 저장을 하지? 이벤트를 암시하는 것인가? 저장 중 추워서 다친 애들 되게 많다 석탄도 많은데 난방 좀 빵빵하게 돌립시다 도둑질의 끝 마침내 도둑질을 근절했습니다 음식과 목재가 회수되었습니다 런던파 끝났다 이제 아래로 세개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아파 저거 니들 따뜻하잖아 과부하줄까? 초고의할 용광로 별로 안 따뜻하네 범율서 저거 저거 뭐지? 쫄리는데? 안할래 그쵸 텐트 텐트에서 자니까 저렇게 춥구나 그러면은 음 집 부터 찍어야겠네 집 단열 처리 아 주택 연구를 해야 되겠다 탐험대가 도착했습니다 난파선 내부에서 큰 가방 몇 개를 발견했습니다 철 철 철 철 철 엄청 많다 버려진 제재석 철 철 철 철 철 구강 히어비 도착 빨리 집 집 빨리만들자 추텍 그리고 그리고 진보된 제철소 일단 하나만 만들까? 고발당한 성직자 성직자 중 한 명을 고발할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모두 이단이라고 못 박아버려요 저 여자의 말이 맞다 아니 얘들끼리 싸우고 있네 아 알 것 같아 투기장 불만을 감소시킵니다 특기장 가자 특기장 싸움이야 싸움이야 나도 끼어야지 먹직먹 빨리 주택 연구 되고 나서 주택 지어서 주거지 빨리 마련해야겠다 감사합니다 두기장 완성 꼬묵님 반갑습니다 희망이 증가합니다 희망 떡상 아무도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연구소 새로운 연구 집 단열 처리 처리 많이 필요하구나 진보된 제철소는 이제 짓기 시작했고 난방 철 안드는 연구소 없나 아니 철이 없잖아 흠 음 음 요거 철 자원이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휴 주택 빨리 지어야 되는데 철 좀 어떻게 안될까요 야 일 안하고 뭐해 너 뭐한 아니 이럴 수가 꺼놨잖아 띠용 진료소를 건설하겠네 빨리 진료소도 지어 이번 겨울이 유달스럽게 추워가지고 애들이 많이 아프네요 주택 생겼는데 텐트 텐트 빈 거 없나 이거 비었네 철거 철거 타운데드가 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싸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녹음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관측치가 변하고 있다 운석 충돌로 인한 대규모 지진 때문이라면 자원을 얻었습니다 야 이거 빨리 갖고와 철 철 갖고와 누가 철 많아 너 이리 와 빨리 런던파 둘 이거 밤에는 추워서 과부각해야 될 것 같은데 낮에는 다시 끌 거고 주택 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탐험대가 철 가져올 거니까 그때까지 좀 참읍시다 기술자 대신 어린이가 근무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지 와 자녀 배우자 이런 곳도 있어? 자녀랑 부모랑 똑같이 생겼는데 닮았다는 뜻이 아니라 나이가 똑같아 보이는데 노숙중 기다려 봐 집 짓고 있어 인마 애가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아 기술자 많이 일하고 있는 곳 어딘지 내가 어떻게 알지 온실 석탄 광산 기술자 10명 찾았다 기술자 노동자로 대체되었다 보건 정책 지켜짐 보건 정책 지켜짐 아니 켜져 있잖아 켜져 있어도 추워? 큰일났네 혹한? 불구가 된다고? 왜 작동을 안 하지 마이너스 1이면 호칸이 아니잖아 이게 플러스 2인데 버그야? 아니 2차인데 수치상으로 아 3차이구나 수치상으로 3차이인데 따뜻함이랑 호칸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동굴은 신처에도 도달했습니다 지쳐있는 무리 소총을 꺼내들고 전투를 시작합니다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시도한다 대화를 시도한다 공격한다 그 침략 그들은 최후까지 싸웠으나 승선은 없었습니다 탄원이 없었습니다 넓다란 바위 항복을 했었어야지 총 들고 있는데 총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제철소도 업그리져야겠다 일단 주택부터 짓고 애들 얼어 죽으니까 아 이거 낮에 지어야 되는구나 런던파 단 하나 아 아닌데? 밤에도 건설하는데 아유 이제 잠깐만 잠깐만 발전기 터진다 90% 아유 그래도 추운 거 잘 견뎌네 주택으로 업그레이드 하자 증기 제철소도 이제 만렙 찍고 온도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저때 동안 데뷔하라고 이렇게 따뜻한 시간을 주는구나 오토마타 나가고 이제 이제 런던파 끝인가 런던파의 최후 조난당한 물자를 되찾았습니다 주택 재설계 어 개이득 건설비용이 감소합니다 이제 탐험대에서 철 들어올거고 전초기지 물류소 업그레이드하고 이러면 또 난민 안 받은 것도 아 근데 받아도 문제란 말이야 어차피 모자라 일할 사람 모자라면 일자리를 줄이면 돼 중요한 건 밥인데 철 죽었자 저기도 그거 있나? 성소 있나? 있네 넓다람번에 도착했습니다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눈덮인 보급품을 발견했습니다 업글 싹 다 해야죠 철과 노동자가 필요하다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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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차다 이게 희망인가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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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이 먼저 가겠다 진료소가 사람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진료소 저거 철거해야지 진료소 이거 하면 희망 만렙 되나? 희망 꽉 찼다 희망이 넘치는 도시 석탄도 꽉 찼버렸네 아니 이놈의 진료소 왜 이렇게 추워 이거 그냥 철거하자 일단 쓸때까지 쓰고 병원 개발 완료되면 진료소 좀 축소시키고 자원 창고 석탄 더 많은 석탄 엄청나게 많은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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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또 종교 이벤트인가 아 런던파가 끝났구나 런던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 누구도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함께할때 우린 더욱 강해진다 후 잃어버린 물자 고기다 저기 밑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나 이제 거의 다 봤네 아 이게 아니지 온도가 3단계 떨어집니다 그전에 주택 빨리 만들어야돼 으엑 나무..잠깐만 주택바로 만들자 수택바로 만들자 수택 평원 아 뭐야 이건 요양실에다가 덮어 씌우기가 안되네 요양원 하나 부수자 꺼져 진료소에 산 여기 너무 추워 난 너무 추운데다가 지워놨어 집단혈처리 집이 따뜻해집니다 춥지마 얘들아 아직도 초과 근무를 한다고? 춥지말자 아직도 초과 근무를 한다고? 야 니들 정상적으로 출근해라 너냐 너냐 어디 어디서 초과 근무하고 있냐 야 다 찾아 빨리 아직 두군데가 초과 근무하고 있네 찾아낼 것이다 찾아내서 퇴근시킬 것이다 불만제로 희망찬 미래 희망찬 미래 야 잠깐만 애들 다 노숙중이야 잠깐만 지금 일할때가 아니라 저거 좀 지어라 야 저거 좀 지어 애들 다 노숙하고 있잖아 밤되면 지들이 알아서 짓겠지 병원의 기술자 채워줘야돼 기술자가 어디서 놀고있지? 아니 공장에 공장은 당연히 기술자가 있어야 되지 한 병만 남아지는 병원 감사의 편지 희망이 약간 증가합니다 이상한 이들이 오토마톤 보면서 희망을 얻었다고? 희망은 마음속에 있는거지 희망은 마음속에 있는거지 수탭 아잇 노숙 142 노숙이 심하시네요 제재수가 맞았습니다 자원을 가져간다 얘 너무 많이 들고 있는데 얘 데려오고 얘를 보내자 너무 가진거 많으면 불안하네요 집 단열처리 했고 온실 단열처리 온실을 온실답게 참고 오토마톤의 가동속도를 낮춰라 희망이 증가합니다 효율이 감소합니다 야씨 빨리 이거 좀 씌워 잠깐만 일할 때가 아니라고 집 좀 지어줘라 노숙 104명 117명 빨리 집 지어줘 조금 천천히 돌릴걸 나 무섭잖아 예상치 못한 손님 생존자 무리가 도착했습니다 종말이 다가온다면 반복해서 외쳐대고 더 많은 난민들이 도착할 거라고 합니다 조심하라 조심하라 도시로 몰려오는 난민을 상대하십시오 아 제발 꺼져 아이씨 아이씨 제발 에이 지금 나 살기 진짜 바쁜데 여기서 주택을 더 지으라고 여기서 주택을 더 지으라고 하아 하아 어떡하지 일단 일을 시키자 들어왔으면 일해야지 배고프고 아픈 노숙자들이 들어왔다 거기다가 종말이 다가온다고 헛소리 짓거리고 있어 저게 정상적인 난민이냐고 종말이 다가온다잖아 종말이 다가온다 사망할 수 없는 장관 까먹어 부끄끄럽다 다가온다 예전원 그리 dank 그래도 집은 지어줘야지 일부 물자를 샀는데 정의용 교탄 온실이 더욱 따뜻해집니다 온실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저거 철부터 먼저 얻을 수 없나? 철 더 나오는 건 없나? 석탄 채굴 화물이와 생산성이 증가합니다 진보된 석탄 광산 하루 900개로 증가한다고? 600개에서 900개로 늘어나는 거구나 그렇게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날로부터 할까? 천공기 일단 당장 추위가 오니까 저거부터 해보죠 두 명이 불구가 됨 철이 가득 찼다고? 잠깐만 철이 가득 차? 믿을 수가 없군 철 덕상 스팀 허브 효율성 향상 스팀 허브 효율성 향상 온다. 주위가 온다. 지금 집 여유가 얼마나 있지? 한 3, 40명은 더 받을 수 있겠네. 전부 주택이고. 아 여기 나오는구나. 71명이나 더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난민 와도 문제 없겠네. 난민 와보쇼. 난민 받아라. 40도는 후끈후끈합니다. 내 영화야. 40도. 이거 3단계 찍어야 되는데. 난민 받아라. 이거 먼저 찍어야겠다. 그러면. 진보된 제철소 다 작업했고. 증기, 석탄, 광산 다 작업했고. 성소도 다 맞게 지워놨고. 저기도 하나 치울 수 있구나. 거의 다 됐구만. 공장에서 의수나 만들어. 자국 넘쳐요. 이제 추운 날 오니까 이제 쓸 거예요. 온도가 3단계나 떨어져요. 난로 업그린드 다 했지. 폭풍을 피해 도망쳐라. 건강한 이들만 받아들여라. 희망이 약간 감소할 것입니다. 40명? 70명? 미쳤어? 20명? 희망이 약간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당연히 제철소가 바로... 희망이 약간 감옥을 수 있나요? 일단 계속 지워놨어. 저는 그냥 제철소가 만들기. 그래도 앞으로도 그런지 말이죠. 저녁은 그리워넣어. 저녁은 그리워넣어. 저는 그냥 집에서 사다. 저녁은 그리워넣어. 제가 집에서 사다. 저녁은 그리워넣어. 저녁은 그리워넣어. 저녁은 그리워넣어. 나나 건강한 난민만 연구소 일 시키자 온다 영하 영하 70도 윈터 이즈 커밍 잠깐만 기다려봐 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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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뜨끈뜨끈 후끈후끈하네요 어차피 금방 다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과부하 쓰면 될 것 같아요 가쁜 핫 야 철써 어 잠깐만 일시정지 창고 창고 결국 다 채우네 저기 소름 아 너무 많이 짓는데 잠깐만 흥분했네요 저기다가 철 식량 석탄 나무까지 하려면 하나 더 지워야되나 나무까지 하려면 하나 더 지워야되나 연구 완료 발전기 출력 향상 발전기 출력 향상 발전기 출력 향상 동상 환자 발생 아직 추운 곳 남아있나? 아닌데 왜 동상 어째서죠? 추운 곳이 없는데 이렇게 도시가 핫한데 이제 이제 식량 저장고 철 저장고 풍족하네요 철과 석탄을 얻었다 철과 석탄을 얻었다 철과 석탄을 얻었다 여기 싹 다 했는데 이제 뭐가 남은거야 게임에서라도 풍족해야죠 둘 다 감 셋 얘들은 왜 배고프대 먹으러 가고 있음 밥 먹어 얘들아 춥지말고 굶지마 온실안에 사람 없으니까 상관없지 철과 석탄이 슬픈 흥 흥 흥 흥 헥 흥 흥 흥 석탄 쭉쭉 달넨다 진짜 아 아 아 제가 그만큼 캐니까 이번 밤 지나면 과부하 끄고 얼어붙은 연못에 도착했습니다 두번째 무리 70여명 희망이 감소합니다 아이 난민 웨이브 진짜 짜증나네 이거 건강한 이들만 과부하도 마지막이다 이제 과부하 끄고 2단계 네 그러게요 발전기가 저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네 난민 받는 게임 배니입니다 나가세요 진짜 반박할 수가 없네 아 쟤들 짜증나요 아이씨 진짜 왜 이렇게 많이 와 아 나나나나 후원 감사합니다 예배당 짓고 여기 주택가 를 또 만듭시다 이거 한번 보자 집 없는 시민 수가 아홉이고 다음에도 거의 50명 정도 오겠죠 그러면은 주택도 5개 정도 더 지어놓자 너무 많이 지었고 너무 많이 지었고 아 아 맞다 스티머브 깔아야 되는데 네네 까먹을 뻔했네요 아 껐지 봐봐 이번에는 복잡 chop alguns Alcohol nies 저녁 저녁 지방 이rire 벚아 자원이나 뭐 주면 될 것 같은데 온실 하나 더 할까? 아 맞다 전초지 업그레이드 해야 돼 타문지 추가 편성 오늘도 연구원은 잠을 못 자는데 너무 슬프군요 불만 오르는 거 봐 예배나 하시죠 아 개선된 온실로 넘길 수 있구나 이제 창고 더 지어야겠다 이렇게 풍족하니까 좋군 어디 갔지? 창고 지역 어디 갔어? 여긴가? 여기지? 식량을 모아야 돼 석탄도 모아야 돼 도시역이 꽉 채우겠네요 이러다가 식량 식량 석탄 목재 노동자 정말 많다 스팀쿠어를 사용해 오토마톤을 만듭니다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오토마톤이 필요가 없어 계속 이동한다 이동할 곳 없는데요? 다.. 다 한거야? 어 남민 어 남민 온다 60명 60명 수용할 수 있긴 한데 오토마톤도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대표인 난세 대표인 난세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두고 왔습니다 50명이 심각한 환자입니다 불만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10명이 도시로 들어올 곳입니다 호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비해야 합니다 관측 기구를 준비해서 열기후에 부착하는 데에는 하루나이틀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호칸이 예외국가 됐네요 여기 온다 그들이 온다 온도 떵랑예정 시키는 좋은 구조물의 힘 안올다 통화 얼리 알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걸 고맙게 되시길 바라맘 아름다움을 하십시오 30명 30명 아멘 아멘 어린이 설탄단 탐험 관측망울경 백백 잠깐만 쓸데없이 온 이거 켜놨지 끄자 아우 석탄 완전히 날렸네 얘는 켜야되는구나 얘네도 워싹 휴대전 집중 스피라인 같은 탄 어떡하라고? 열기구에다가 설치하는 건가? 진료소, 병원, 치유소, 요양원 온도가 증가합니다. 긴 올려 주isme계생활은 육압하는 게 자막이 아닙니다. 이 전화 속에 이른 게 없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소리로 으깄락이 전화할 수 있겠죠? 여깄다 열기구 응? 이게 아닌데? 기술 관측 열기구 응 뭐 어쩌라고 잠깐만 어쩌라는 거지 온실의 열로 붙는다고? 나쁜 놈아 전초기지로 모두 귀환하십시오 아 생존자 구출하라고 크레바스 깊은 구덩이 눈 덮인 물들 과부하 증폭기를 연구하십시오 이거 하고 있을 때가 아니네 그러면 과부하를 쓰고 버텨야 된다는 거잖아 온실도 필요 없다면서 일단은 일단은 이 짧은 거리안에 얘들을 모아야 되는구나 그러면 그냥 아이 병원 치우기 애매하네 식량은 저정도 저정도 모으면 충분하다고 시스템에서 알려주는구나 내가 좀 식량을 많이 모으긴 했지 아 좋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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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호실? 와 난민을 이렇게 줘놓고 한파를 보내는게 되게 악마 같구만 집들과 작업장도 죽고 졌어요? 크레바스 19명 침실 70대 있어 아직 부하부하가 천천히 걸립니다 파울 맙소사 스포츠맨 정신은 어디 갔지? 석탄이랑 밥이랑 격하게 낀다 한국 선수가요? 이런 주택 말고 주택 짓는 거 아닌데 잠깐만 주택 말고 창고 지어야지 불도 안 들어오는데 허프 왜 내 차원 낭비했습니다 식량 석탄 식량 진짜 빠르게 줄어든다 행정 너무 어렵고요 도망친 아이 딸이 도망쳤다고 합니다 탐색대에 썰매를 빌려서 찾아 나서고자 합니다 저자도 죽을 것이다 막아라 여정에 필요한 준비를 갖춰주도록 하라 아니 뭐 식량 30개야 너 도망치려고 그러지 깊은 구덩이에 도착했습니다 부상자들을 인도한다 숨어있던 런던파 숨어있던 런던파 잠깐만 이거는 그거지 기다려 봐봐 스티머브 와 출력울력 석탄 석탄 줄줄 녹는다 석탄 살살 녹는다 엄청 아프네 아니 여기는 왜 이렇게 춥지 아까 이거 철거 안 했어? 아 잠깐만 호칸이구나 아 이거 일하지 말고 나와 얘들아 나와 그냥 집에 있어 니들도 그냥 나와라 영하 70도에 살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좀 보세요 스티머브 스티머브 아 이거 켜야지 여기 있는 애들 저쪽으로 옮겨야겠다 아 창고야 얘들? 아 주택이잖아 기다려 봐봐 야 니들 이사하세요 대성당 매우 중 주택 연구 목표 난방 빠 따 주시봐 차원 석탄 더 많은 석탄 주택 굳굳굳하네요 저기서도 난민 올 건데 침실은 50개 정도 되니까 받는데 문제 없겠네요 근데 이제 그만큼 받았으면 그만큼 식량이 더 필요해 철 가득 찼다 철로 식량 얻는 법 없나? 철은 씹어먹으면 되겠지? 철은 씹어먹으면 되겠지? 철 남는데 창고나 만들자 밥 관련된 연구터 없나? 비행 사냥단 온실 종자개량 이걸 빨리 했었어야 했구만 온실 가동 밥 만들어 봐봐 밥 만들어 봐봐 춥다고 징징들 식량 철 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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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력 안하잖아 얘들은 여기는 좀 춥네 아니 근데 스팀.. 스팀 어브.. 아 이거 켜야겠다 지금 24시간 돌리자 일해라 일해라 왜 아픈지요? 그냥 다.. 다 추워서 일 것 같아요 이 게임에서 추운 거 말고 없는 것 같으니까 데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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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이 눈앞인데? 몰라 다 피했겠지? 다 피했겠지? 가볼까? 가볼까? 도착까지 1일 남음 안 되잖아 그러면 야 돌아와 얘네들을 어떻게.. 다 피해자 다 피해? 다 피해? 다 피해? 저장해놓자. 이거 복귀 어떻게 시키죠? 아 이렇게 밥도 밥도 더 많은 밥 일부 물자를 회수하십니다. 더 많은 밥 불만 올라간다.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얘들아. 아니 이거 왜 자꾸 아프지? 추운 곳이 어디야 대체? 여기야? 예배당은 필요 없잖아. 난로도 안 뜬다고. 여기가 줍네. 아 나가 여기가 이제 이 이것도 끄고 석탄 광사는 돌려야 돼 아니면 여기 허브 하나를 깔까? 아니야 저기 허브에 집중하는 게 낫지 주택은 여기 지어줘서 주면 되니까 아 그리고 주택 모자라지도 않아 자 다시 한번 확인해보죠 미라클베이님 반갑습니다 태성당 진료소 혹한 여기 철거했고 철거가 아니라 쉬고 있고 석탄 광석은 조금 더 돌려야 되고 저기로 꺼놨고 병원 취사장 취사장 취사장도 꺼 여기 허브 하나 켜놓을까 아 근데 여기 발전기 있는데 왜 저렇게 추워 연구소 켜놓고 옆에는 꺼놓고 공장도 꺼져있고 공장도 꺼져있고 스팀 허브 위치가 조금 많이 아쉽네요 아직 1회차입니다 기네요 아 왜 대기중이야 복귀해야지 미치겠네 시간 맞춰서 오겠지 9시간밖에 안 걸리네 14시간이구나 지사장도 이래야 되는구나 아 아 취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나 생각보다 아 신이시여 남은 사람을 도우소서 지사장도 얘네들만 오면 다 옵니다 불만이 너무 높아서 이것도 못하겠다 불만이 너무 높아서 이것도 못하겠다 배고프 어머니 음식 2개를 지급하라 제 아픈 아이 것입니다 불만이 증가한다고? 아니 밥 많거든요 희망이 약간 감소합니다 예외는 없다 예외는 없다 불만이 지금 더 높으니까 예배로 관리해 태성당 어디갔어? 태성당 태성당이 아마 새파란 건물 요거다 아직 쿨타임 이틀 남았네요 왔다 폭풍의 도레를 기다리십시오 5일 5일 남았다 5일 남았다 마저 준비해야됩니다 잠깐만 그러면은 아까 저기있던 세명 세명도 구할 수 있는거 아니야 이거 완전 코앞에 있으면서 생각보다 느리네 여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춥습니다 날고기 창고도 만들자 음식 음식 절도로 인한 폭동 요리사들이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도둑을 잡았습니다 도둑을 잡았습니다 신앙파수대로 감독하라 도둑을 잡았다 도둑을 잡았다 철만 쓸데없이 자꾸 늘어나네 철로 요리하는 법을 개발해야 돼 철로 요리하는 법을 개발해야 돼 도둑을 잡았다 한 골 넣었나요? 지금 환자가 감소하고 있다 ill 얘는 왜 노숙해 한글자막 by 한효정 종말론적 만취자들 취객이 길거리를 헤집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추방해라 꺼져 술제이들 밖에서 많이 드세요 이거 공장에서 저거라도 만들까? 네 죽겠죠 근데 어차피 저런 일들 필요 없어 얘라도 만들어놓고 싶은데 오토마톤 공장은 어디 나오지?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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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라도 만들어놓자 얘가 밥이라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냐 비행사냥단 온다! 온도가 떨어집니다 크벅이 온다 오토마톤이요? 일 대신 해주는 로봇이요 직장인들의 꿈의 꿈이 아닌가? 나 대신 밥 벌어다 줌 개꿀 저 드라곤 같으네요 네네네 일사람이 일사람이 하..가자..북풍까지..가자.. 2일 나갔다 아..왜 이렇게 날뛰냐.. 꺼져 이 작업장은 가동이 중지됩니다 기도해라 지금..식량 늘어나고 있죠? 아.. 늘어나고 있어 연구.. 오토마톤 최소텍스까지 저기.. 이 시간을 잃어버린다. 그 시간을 잃어버린다. 물자 때문에 싸웠다고 하네요 이렇게 풍족한데 에너지요? 석탄이요. 석탄 연락해서 뗍니다. 그게 다예요. 석탄, 나무, 철. 기온이 떨어집니다. 이제 니들 일하지 마라. 니들도 일하지 마. 오토마톤 시켜. 석탄은 일해야되고 석탄은 일해야되고 공장도 문 닫았고 생산비용 감소 필요 없고 의료용 오토마톤 공항용 오토마톤 비축품을 약탈하는 군중 나무를 달라고 합니다. 880개. 잠깐만 880개요? 미쳤어? 잠깐만 어... 뭐라고요? 뭐라고요? komrom 2 Kinder 남자도 51개밖에 없는데 나무 떼와야겠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무를 뗀다고? 다 얼어있는 나무입니다 난방업 그림도 다 했고 난방업 그림도 다 했고 잠깐만 오토마타가 가야돼 아니 오토마토니까 가야돼 차가운 거 나 왜?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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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 희망이 증가합니다 위쪽님 반갑습니다 아니 한판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보니 4일 남았습니다 40일이라고 들었어요 중간 저장 한 번 더 하자 튕길 수도 있거든 마지막이다 람쥐 영하 80도 영하 80도 영하 80도 진보된 석화광산을 건설하십시오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150까지 내려간다구요 이제 와서도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석탄 가득 찼어 탄다 오늘의 시간은 오늘의 시간은 시간과 시간을 어디가 추워서 자꾸 부상자가 생기는 거지? 온실? 온실도 이제 다 나와야지 조금만 기다려 오우야 더 추워졌다 이제 여기를 끄고 온실도 끄고 잠깐만 조금 더 일할 수 있지 않나? 아직 아직 쌀쌀한 수준인데? 아직 버틸 수 있다 케밥님 안녕히 주무세요 이제 끝났는디 3일 남았는디 도시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 이제 여기서 일주일 버티면 엔딩이죠 온도 조절 관련된 업그레이드는 다 했어 채집성 아 됐어 이거 다 꺼 온실 끄고 다 집으로 들어가 연구소 꺼 라멜 러글레님 반갑습니다 와 이게 뭐야 1회도 안 돼? 과부가 켜야 되나? 과부가 켜도 새파란네 여기농 가지볶음님 반갑습니다 여기농 가지볶음님 반갑습니다 여기 뭐야 진료소? 따뜻하니까 켜놓자 요양원 연구소 험이 엘린님 권루 감사합니다. 자동반사? 아니 매크로 돌리는거 들켰잖아. 스팀업 영하 90도야? 스팀업 두개나 켜져있는데 노란색이야? 아 빨간색이구나 유저 안드로 입니다. 아 희망 떨어지는거 봐 이렇게 따뜻한데 왜 희망을 예배해 빨리 아 니들 졸라 따뜻한거 알거든? 마이너스 영하 100도 영하 110도 영하 120도 까지 떨어지네 그러면 망한거 아니에요? 뭘로 버텨? 중하 새벽마다 인사드립니다. 가로슈님 오늘 프로스트 펑크 엔딩 보나요? 블루리스님 반갑습니다. 볼거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열심히 오겠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 영하 90도에 무슨 연구하고 있어? 공밀레 공밀레 아주 목숨 바쳤구만 희망 떡락 희망 떡락 희망 떡락 희망 떡락 내가 이 그래픽 놔두고 왜 저런걸로 보고 있었지? 어떻게 보고 싶어? 그렇죠? 희망 떡락 희망 떡락 희망 떡락 희망 떡락 희망 떡락 희망 떡락 한글자막 by 한효정 왜 왜 왜 왜 붕괴의 위험 광산을 데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공기가 너무 차가워 유압식 천장 지지대가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얼어붙기 시작하면 무너질 것입니다 왜 뭐예요 어쩌라고요 나 뭐 과부하 이거 꺼야되나 와 끄면 순식간에 추워지네 허브 허브 좀 더 설치할까 근데 이제가서 누가 건설할 수 있지 이 와중에도 건설은 할 줄 아나 성칙작업 같다고요 광산의 열 저거 그냥 아무것도 안해도 나오는 이벤트인 것 같은데 광산 저거 다 오토마톤이라서 딱히 그래도 이거 너무 추워서 그렇구나 광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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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 amigos 광산씨 과부하 케이지 낮춰야 돼 지옥도 얼어버리겠어 온돌 캬 주몽 이제 마이너스 영하 100도입니다 광산이 얼고 있습니다 몇 명은 죽을 수 있습니다 포기하라 석탄 13,000이나 있어 사람, 사람이 중요하지 혹한기에 앞서 대성당 어딨어 아 쿨타임이네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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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지 절단 어디야 다 문 닫아 뭐하고 있어 집에 들어가 또 어디지 저기까지 들어가서 과부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과부하를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주위에 떨고 있으면 저거 어디지 스팀업을 여러 개 까는 거 소용이었구나 몰랐네 이게 추우면은 아까처럼 빙결마크가 뜨는데 이제 안 추워 이거 뒤에 온도 더 떨어지니까 과부하를 남겨놓으려고요 아직 수치가 괜찮아서 이 고통이 너의 모든 죄를 사야겠지 광신도다 테크에 따라 다른 야 석탄 만 개 있는데 이런 거 뜨는 게 어딨어 깜치지마 석탄이 만삼천인데 지금 희망 떡상 야간 행렬이 시작됩니다 행렬을 하면서 다친다 안 다치게 조심조심해 그래도 희망이 좀 생겨서 다행입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다쳐 과구가 켜자 애들 많이 다쳤을 때 켜야지 병원이 어디지 여기구나 추가 배급 더 빨리 회복합니다 와 또 추워졌어 이제 그냥 버틸 수밖에 없잖아 내가 뭐를 할 수 있지 석탄 도둑 1178개를 훔쳐갔습니다 야 어떻게 그걸 훔쳐가 이게 말이 돼? 거인이세요? 오토마톤이세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많은 석탄을 훔쳐가 병원 돌고 있는 거 맞지 병원 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치료가 안 되는 거 같지 도난당한 물자를 되찾았습니다 치료하고 과구가 껐다가 다시 켰다가 이렇게 가는 게 좋을 거 같은데 아 잠깐만 또 누가 추위에 떨고 있어 아 이거 일 야 일하지마 뭐하냐 꺼 장난해 꺼 집에 가 빨리 저런 거 하나 더 있나 안 되겠다 다 집에 보내야지 아니 영하 110도에 나와서 일할 생각하는 게 제정신이야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일단 집에 돌려보냈습니다 너 혹시 머리 다친 거 아니니 전용 예배 예배 과부하를 잠시 껐다가 다시 켜야 될 거 같은데 마지막 단계에서 과부하를 켜겠습니다 시베리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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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과부하 피버 타임 아 이거 어디서 아픈 건지 모르겠네 다큐멘터리 다 껐는데 진료소 이것도 끄자 아니다 기술자 빼고 오토마톤을 오토마톤도 다 일하고 있구나 그냥 빼 그냥 다시 배가 파란색 건물은 끈다 근데 저거 오토마톤 하나 빼가지고 여기다가 넣어놓자 진료소에다가 넣어놓자 와 과부하 켰는데도 떨어져 120도 영하 120도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냥 지켜봐야지 여명의 어둠 막무가내로 대장님을 뵙고 싶다고 합니다 폭풍은 2,3일이면 지나갈 걸로 보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없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어라 희망떡락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다 했어 진료소에 이제 전부 추가 배급 들어가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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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한은 버텨도 뭐 혹한은 버텨도 뭐 튕기는 건 못 버텨는구나 꽤 많이 튕겼습니다 세 번째 튕기나 이거니? 폭한보다 무서운 암들 끝났어 제발 다 했다고 수동 저장한 것도 있어서 괜찮을 거예요 다 했어 다 했어 다 됐다고 한글자막 by 한효정 잠깐만 이거 아직 치우기 전인가? 잠시만 그러네 아닌데? 치웠는데? 심시티 느낌 시티즌 마음을 굳게 먹어라 희망떡락 노동을 거부하는 사람들 집에서 쉬어 인마 영하 120도에 일하겠다고 생각하는 쪽이 이상한 거 아니야? 제정신이세요?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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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 과부하 70% 과부하 80% 과부하 90% 꺼야돼 잠깐만 애들 추워 애들 추운데 어쩌라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과부하 아니 이럴 때 무슨 도둑질이 도둑질이 왜 나오냐고 영하 120 영하 120도에서 도둑질을 하면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기적입니다 딸을 찾아나셨던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영하 120도에서요? 피소식이군 바부하 꺼야돼 터져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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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석탄도 다 떨어져간다 폭풍의 수확 3일내로 환자 분류를 해야 합니다 군중을 해산하라 과부하 제발 제발 살아라 90 91 92 93 94 95 96 제발 제발 다 끝났단 말이야 제발 노동 거부 마음을 굿게 하신다 마음을 굿게 먹으라 태양 표시 써 76명이 아픈 노동 거부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추운데 영하 150도인데 노동하겠다는 사람이 약간 정신나간 거 아닐까요? 영하 150도에 출근하라고? 당장 전화 끊을 듯 125명이 아픈 128명이 아픈 내 맘도 아픈 과부 한 번 더 할까? 393명이 추위에 떨고 있음 버텨 얘들아 폭풍의 끝 풍악을 울려라 도전 과제를 달성한 더 서바이버 도전 과제를 달성한 리더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끝났어 드디어 끝났다고 우리는 살아남았다 내가 이겼다 이겼다 우리는 신앙심이라고는 없는 난민들이었다 안식처에서 쫓겨나 잠깐만 내 악덕 까발리는 거 아니죠? 당황하던 80명의 영혼들 이거 업보 청산하는 거 아니지? 아니 내가 얼마나 아니 아이들을 일터로 내몰았고 아니 일 안하면 죽을 거면서 부모는 아이를 잃었다 아니 기껏 기껏 살아남았더니 하루가 고난의 원속이었고 우리는 적응해야만 했다 폭력적인 공개 참회 잠깐만 이거 왜 이렇게 빨라 하지만 끝내 우리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 신앙은 악용되었다 별로 악용된 거 없었는데 도신에 살아남았지만 그럴 가치가 있었을까? 뉴런던 아니 별일 없었는데 그 도둑놈이랑 뉴런던 패거리들이 도둑질만 연락했지 아 개똥게임이네 네 1 1 2 1 2 1 2 2 2 2 2 2 철인 모드는 또 뭐야 난이도가 매우 높고 저장이 안되고 일시정지가 안됩니다 꺼져 시나리오가 3개군요 중과로 나쁜놈 벤입니다 나가세요 아닌데요 아 뭐야 이게 아 후원 감사합니다 아니 잠깐만 아 뭐야 이게 김새넬 나 일부러 종교 저거 뒤에 테크도 안찍었는데 테크 조금만 타도 엔딩이 저렇게 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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